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모바일말고 pc 에서 하는거 저도 초보라 지금 잘 할 줄 모르겠는데요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일단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해보니까 되게 편한데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조금 헤매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처음에 구글에서 프리즘 라이브 또는 프리즘 이라고만 쳐도 나옵니다 프리즘 라이브를 검색해 볼까요 그럼 여기에 오른쪽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있잖아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프리즘 라이브 누구나 쉽게 만드는 라이브 방송 여기 보시면 노랗게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를 지금은 컴퓨터 pc 버전입니다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구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다운로드 하시고 다운로드가 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화면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한번에 이렇게 탁탁탁 하면 좋은데 이미지를 잠깐 그리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컴퓨터 화면 전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구요 음 프리즘 라이브를 설치를 하고 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있는데 자 왼쪽 지금 다 보이시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이 프리즘 라이브 전체 화면을 이렇게 다 보여주면 이렇게 딱 보면 되게 복잡하죠 네 되게 복잡해요 어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더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얘를 축소시킬게요 이렇게 화면 화면을 화면에서 윈도우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송을 할 때도 지금 유튜브 방송도 이걸로 할 수 있는데 너무 편하더라구요 근데 이제 설정하는 게 좀 어려워요 설정 그래서 요 설정하는 부분을 조금 끌어오면 자 좀 더 아 이게 잘 그리고 이거를 어 보시면 프리즘 라이브 사용법 이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되게 그 유튜브에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너무 초보라서 근데 보시면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여기서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어 동영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바탕 화면을 열어 놓은 거구요 동영상을 한번 갖고 올게요 동영상 그럼 이렇게 동영상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중에서 네 찾아볼 수가 있고 요거를 뭐 한 3 4초 아니면 뭐 10초 짜리든 뭐 몇 초 짜리든 간에 요거를 반복 반복 이라는 거에 체크를 하시고 자 확인을 누르시면 되요 확인 그럼 이제 이 사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열어주면 됩니다 눈에 보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 얘를 좀 자 얘를 잘 이해가 되실까 걱정되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처음에 저도 되게 막막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를 지금 여기 아래 보면 제가 지금 육성으로 나가고 있는 거는 마이크 마이크에요 마이크 그 다음에 요 동영상 음악 동영상 음악 2로 돼 있죠 그럼 동영상 음악 2가 2를 만약에 이쪽으로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럼 동영상 음악이 여기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끄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 동영상 음악을 듣게 하고 싶다 얘를 켜주면 되요 노란 버튼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거를 키는 것과 닫는 것 그 다음에 켰는데 소리는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잠깐 그럼 요거를 음소거를 시키면 되요 요거는 닫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윈도우에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윈도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오른쪽에 보내면 요거 자 이쪽 부분은 예제 예제구요 요거는 지금 화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네 그래서 화면으로 지금 저는 어 여기 보시면 위에 트위치 유튜브 페이스북 그 다음에 네이버 티비 브이라이브 밴드 아프리카 티비 이렇게 방송을 바로 고 라이브 하면 바로 전송시켜서 라이브 방송이 되거든요 그런데 라이브 방송을 하기 전에 사전 녹화 내가 지금 방송을 하는 부분이 체크를 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뮤직 제가 이제 마이크는 열어 놨고 뮤직플레이는 안 열어 놨잖아요 그래서 뮤직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리가 두 개가 같이 나가서 하울링이 있지는 않는지 데스크탑 오디오 라는 거는 이 데스크탑 컴퓨터 내에서 어떤 알림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 알림이 오는 소리를 끄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데스크탑 오디오는 꺼놨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음악도 제가 지금 꺼놨죠 지금 오로지 지금 마이크만 지금 나가고 있고 여기서 내가 뮤직플레이를 하고 싶다 그럼 뮤직플레이를 켜놓은 상태에서 얘를 키면 되겠죠 근데 지금 뮤직플레이가 볼게요 뮤직플레이 뮤직플레이 리스트 요 소스 목록에서 자 소스 목록을 보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어 모니터 캡처 부분 모니터 전체를 캡처 지금은 모니터 전체를 제가 캡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부분 캡쳐도 가능하고요 프리즘 채팅은 뭐냐면 이거를 열어보면 자 이렇게 채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요거를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제가 보이죠 네 지금 이제 그 방송하시는 분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하실 때 프리즘으로 하시는 거는 요 기능을 사용해서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은 아 지금 한번 네 안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스 목록에 뭐가 있나 볼게요 오디오 비주얼라이저 자 지금 먼저 뮤직플레이 플레이리스트 뭐 스티커 이렇게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뮤직플레이 리스트 한번 뮤직플레이 리스트는 지금 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 지금 이 음악들이 있는데요 음악이 보시면 제가 여기서 추가 지금은 세 곡이 들어있잖아요 추가 편집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자 오른쪽에 여기서 음악 플레이 리스트가 뜨죠 그래서 여기를 바로 플레이를 하면 음악이 들릴 겁니다 들리실 거예요 지금 저는 안 들리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나는 뮤직을 추가하고 하고 싶다 그리고 뮤직도 보통 여기 연속 계속 돌려 듣기를 하면 내가 얘긴 하고 여기 보시면 내가 뮤직 플레이 리스트 소리를 크게 작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목소리보다 음악이 더 커 버리면 설명이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뮤직을 추가하는데 자 뮤직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음악을 그러면 PC 에서 있는 음악 파일이 있고 어 여기 프리즘 라이브에 있는 무료 뮤직 추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이 세 곡은 프리즘 라이브에 있는 무료 음악이에요 그럼 이제 PC 에서 있는 음악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PC 에서 다운을 받는 거죠 지금 제가 있는 거는 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한 음악 뭐 이런 거 여기서 이거를 열어서 추가 하시면 돼요 열어서 열기 그러면 이제 자 이걸로 하면 이 노래가 지금 나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요거는 뮤예님이 하신 거고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하시고 근데 이제 보통 저작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널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인지 채널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음악인지를 선택을 잘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노란 딱지가 붙는 거는 보통 저작자 한테 가는 원곡자 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노래를 다 이걸로 다시 바꿔 볼게요 요거는 제가 잠시 삭제 한번 하겠습니다 뮤직이 뮤직 추가를 해보면 프리즘 라이브 에서도 뮤직을 굉장히 노래가 되게 많아요 노래가 많은데 이 중에서 들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취향으로 지금 바탕하면 이 영상에 어울리는 노래가 뭔지 그래서 노래를 클릭하셨으면 들어 먼저 들어 보시고 방송중일 거나 송출 화면에 미리 듣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노래를 선택 들어보는 건 들어보는 거고 선택을 한다는 거는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곡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걸 X를 눌러도 음악은 나가요 요 세 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너무 정신 없죠 지금 너무 정신 없죠 네 네 여기서 채팅을 이 눈을 지금 채팅에 지금 제가 채팅을 하니까 채팅 속에 지금 이 네모 파란색 파란색 외곽선이 보이잖아요 이 채팅창을 끄겠다 자 끕니다 끄면 이렇게 없어지죠 채팅창을 다시 열었다 눈을 떴다 감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팅창을 안 보이게 하겠다 끄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태까지만 보통 음악을 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프리즘 라이브 뮤직 플레이리스트 켜시고 음악을 노랗게 그 다음에 볼륨을 좀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말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마이크 이어폰 키셔도 돼요 이어폰 핸드폰에 이어폰 끼셔도 됩니다 그거를 끼시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야기 안하고 그냥 음악만 내보내고 싶다 송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마이크를 끄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요건 뭐예요 요거는 노이즈 잡음이 좀 안 들리게 하고 싶다 할 경우 요거를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거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설명이 될까 저도 좀 의심스럽고 자 배경 템플릿은 뭐냐면 배경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배경 템플릿 소스 추가 확인 배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나는 요걸로 하고 싶다 요걸로 그냥 확인 네 이걸로 오른쪽으로 넘겨 버릴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마이크를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음악만 넣고 싶다 네 음악만 넣고 싶다 근데 마이크 소리 빼고 음악만 플레이하면 이 영상과 나가는 거는 오른쪽 영상이 나가요 왼쪽은 예제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만 나가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 사이즈도 줄이고 느리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이즈도 줄이고 느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동영상 음악에서 보여드린 이 지금 보시면 동영상 음악을 내가 열었는데 안 보이죠 얘가 그럼 제가 배경을 지금 지워볼게요 배경 템플릿을 끄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키고 자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여러번 해 봐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연습 중인데도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좀 익숙해질 때까지 그 다음에 방송을 송출하기 전에 항상 송출하기 전에 내가 녹화 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라이브는 바로 방송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요 위에 부분 네 위에 부분 그래서 요 부분은 자 지금 배경을 제가 잠깐 끌게요 혹시라도 이게 지금 안 보일까 봐 네 그래서 요 위에 부분 고 라이브 하면 바로 방송이 되는 거에요 예 바로 방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항상 해서 내 마이크 음성이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래서 확인을 자 녹화를 뜨면 녹화 방송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그 방송 내 동영상에 가면 지금 내가 했던 방송을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녹화를 길게 뜨지 말고 한 한 10초 20초 정도 떠보세요 잡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송출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음 그 녹화 방송을 확인하고 요 고 라이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여기 여기 있는 거를 다 한번 해보세요 장면도 넣어보시고 이미지도 넣어보시고 그 장면을 여기 여러개 여러개를 나와 뒀다가 이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방송을 하셔도 되고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배경 템플릿도 그렇고 자 이게 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도움이 되시려나 보겠네요 자 저는 여기까지 이런 기능 요거를 잘 껐다 켰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 전에 항상 방송 전에 네 요 녹화 버튼을 눌러서 네 방송을 한번 해보시고 아 문제가 없다 할 경우에 소리나 음 높낮이가 맞다 그럴 경우에는 고 라이브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네 프리즘 라이브 프리즘 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자 보시면은 음 영상 중에 영상 중에 프리즘 라이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영상 중에 프리즘 라이브 검색하시면 프리즘 라이브 설정부터 어떻게 뭐 설정부터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저보다 설명을 잘 해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